안녕하십니까 유니온메이드 입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낫나야 리바이스 광고 시리즈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때 제가 수능 막 끝나고 20대 초반 20살 때 한참 방황할 때 이 광고가 제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흰 티에 청바지 입고 바이크 타면서 페인트 흩날리면서 꿈에 도전할 거야 가슴이 뛰고 있는 한 캔버스 위를 달려도 내 꿈은 언제나 하늘에 난다 내 얘기할까 대상의 나를 바꿀지 내가 세상을 바꿀지 이 광고 다들 기억하시죠 어 제가 오늘 그 광고를 패러디 하려고 하는데요 뭐 방 안에서 뭐 페인트 흩날리고 뭐 그런거는 못하고 음 그냥 요거 그때 그때 출시되었던 그 90년대 501 바지인데 요 페인트 바지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크들은 뭐 여기 있으니까 뭐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어 그냥 하기에는 좀 뻘쭘하니까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꿈에 도전할 거야 가슴에 뛰고 있는 날 캔버스 위를 달려도 내 꿈은 언제나 하늘에 난다 내 얘기할까 세상의 나를 바꿀지 내가 세상을 바꿀지 난 나야 리바이스 꿈에 도전할 거야 내 얘기할까 내 얘기할까 내 얘기할까 감사합니다.